연합군에 들어가는게 다행인가? 오히려? 소비에토로 안들어가고? 모르겠네 멕시코부터 때리자고? 오케이 오케이 그게 좀 안전할 것 같기도 합니다 멕시코부터 먼저 패죠 멕시코부터 여기서부터 멕시코를 드랍하고 멕시코에서 올라가죠 그게 안전한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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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왜 열곡밖에 없지? 얘 아직 안왔네 아 오고 있죠? 응 졸업하고 있고 아이고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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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 오니까 렉이 조금 있다 지금 1953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지? 아 깜짝이야 난 티벳이 저기 살아있는 줄 알았어 죽은 애가 또 소환했다는 거예요 어? 여기 뒤에 안 깨지네 보급이 안되는데 나도 안되는구나 꽤 잘 버티네 공격 무차별 공격 한번 야이 죽어라 무차별 공격이 돼 아싸 자 급습 순찰 주력한 격습 주력한 격습 다 땄어 아 여기 영국 하나만 따면 돼 멕시코나 미소백 공항 있나요? 어 근데 공항은 안보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는 여기 근처에 공항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어서 범위가 안 돼요 아마 멕시코에서부터 캘리포니아 쪽으로 타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고 안가려면 우리가 공항을 만들어도 되니까 근처에 요런 데에 공항 하나 만들어도 되니까 우선은 멕시코를 먹는 걸 시작합시다 아 데프콘이라는 소설 유명하죠 저도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유명한 가상전쟁 소설 어 왜 왜 왜 왜 아까 땄잖아 어잉 왔다 전체가 하나 있네 전체가 하나 있네 전체가 하나 있네 저 어디 있는 거야 애들 떳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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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어이씨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메카닉아 이게 하나 둘 셋 이만 얘도 땄나 땄구나 땄구나 상윳 여기에서 넘버 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준비만 해놓을게요. 상륙 준비만 아, 이 방송을 ccp 중국 인민들이 거의 많이 좋아하겠죠? 명예, 명예시민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땄는데 내가 수송선왕법 보장와 역할 땄는데 내가 땄거든 1080 4단이구나 1080 4단 쟤들 미국 공수 좀 쓸까? 에어본 4단 공수 여단 연대 뭐 이런 거 쓸까요? 실존 밴드 오브 러스 나올 수도 있고 스틸 디비전에 나오는 애들도 많이 나오겠죠? 아, 땄다 땄는데 들어 왔나봐 이새끼들 배단된 대공포 저항이 거세 아주 남전이 죽지 남부 중앙 태평양, 남동부 태평양 코드 크로우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게임에서도 항모가 되게 세요 제가 잠수함을 좀 많이 만들어놨는데 천대를 양성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랑 싸울 때 남부 중앙 태평양, 남동부 태평양 남부 중앙 태평양 남동부 태평양 남동부 태평양 태평양 폴리니시아 근처로 가면 이거 정보가 얻을 수 있겠지 만두 중앙 태평양 대빈 양성 라빈 이거 영국을 내가 저걸 때린다고 영국이 멸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패스? 아프리카에도 좀 있어 저거 못 먹겠네 그러면? 정보가 없대 여기서 3 오케이 항모가 만들 거예요 이제 만들어야지 항모로 뭐 하는 거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자본수함 1000대만 만들고 항모 만들기로 했어 1000대 됐나? 어 넘어갔다 항모로 이제 바꿔줄게요 항모업이 다 됐거든요 다 됐죠? 항모업이 땀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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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빰 항공모함 4 이름 되게 여기 성의 없이 졌네요 아 현금검치가 위를 만채가 않네요 왜죠? 어우 자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야이씨 잠깐만 야 안나오겠는데? 강철이 없어가지고 크롬스 강철이 없어 저거 큰 담체를 만들 강철이 없네 큰일 났다 야 여러분 못 만들어요 안돼요 저거 잠삼 만드는 게 나은 거 같아 안돼 안돼 생산이 안돼 매년 한 대시밖에 안 나와 자반이 없었어 어쩔 수 없다 우린 잠삼이야 갖다 박아야 되겠어 미국을 먹어야 뭐 나오겠는데 야 이거 뭐하는 거야 니들은 무차별 땄네요 오마나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하와에서 이제 상륙을 해야지 하와에서 이제 상륙을 해야지 오케이 하와에서 이제 상륙을 해야지 됐어 완바크해 완바크합니다 삥 삥 삥 삥 삥 삥 삥 북부 중앙 태평양 멕시코 연안 하와이 해령 태평양 용기선 태평양 용기선 북태평양 북서연안 북서연안 아 세트 멀어 아 아 아 아 백대갖고 불안한데 요거 딸 것 같은데 아 아 서브 안된다 쓰읍 쓰읍 하 서브에 정보가 없대 제공권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러면 그냥 이 세개 가지고만 드롭하고 림바오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같이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3개만 들어갑시다. 항모를 만들자구요? 아니요. 안돼. 안돼. 항모에 뭘 빵할 수는 없어. 이거 미국이랑 싸우다가 또 금방 고갈돼요. 지금 항모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멕시코부터 올라가면? 나의 플랜으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가다가 격추되지 않는 이상 멕시코 연안에서 미함대한테 격추되지 않는 이상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들이 담대가 다 1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외로 마크가 잠깐만요. 중간태평양이 없네. 멕시코가 들어온게 다행인데요. 그러면은? 연합이 유리하죠. 이거는 바초바이온 게임이란 게임은 초반에 독일 중반에 소비에이트 후반에 연합을 위한 게임이에요. 독일, 소비에이트, 미국을 위한 게임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과절이고 자원 때문에 생산이 안 돼요. 옛날처럼 자원이 없어도 좀 생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은 자원이 너무 모자르면 생산이 안 됩니다. 페널티를 너무 많이 받아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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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멕시코 시티 멕시코 시티로 간다 우리는 멕시코 시티 앤드 과리말라 공화국으로 간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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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전선을 짜서 미국으로 전진한다 이렇게 오면은 위험한데 볼 수 있나? 너무 대놓고 오잖아 하하하하 항모가 없어야 될 텐데 수증선 가지고 항모가 없어야 될 텐데 오... 오케이 미국으로 간다 부잉 통신중대 통신중대 또 보급은 괜찮죠? 무사히 오는데? 야 여기 항모 없어 여러분 없어요? 오케이 성공 우리는 라이스베이거스로 간다 라이스베이거스 라이스베이거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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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나도 전진을 한다 캐나다를 먹으러 어 뭐야 우리 수증선 막 패고 있어 오씨 우리 수증선 막 패고 있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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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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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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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1K가 있거든 C, A, C, S C, S 없냐?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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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C, A, S 들어갔네 C, A, S 요거에다 넣고 이거는 전략이라 부대 편성이 안되고요 수송기도 웨이스 하나 죽었고 전투기 전투기 이 천 단위가 넘어가면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전투기 이게 130으로 보이지만 1300개에요 흠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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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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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 쥬데 장부님이 동쪽을 책임지시고 림밤 림밤 장부님이 동쪽을 책임지시고 멕시코시티를 점령하는 영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디시로 갑시다 잘들어 우린 워싱턴디시로 간다 보급이 없네 1, 2개 개선된 대공포? 개선된 대공포 업그레이드? 하아 라인이 이게 없어졌어 멕시코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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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다네 대공세 한번 해봐 그렇지 잘한다 짜란다 짜란다 미국이 여기서 막아주고 있네요 여기도 잘 안 뚫리네 역시 미국 어이 뭐야 왔다 색깔이 왜 이래요? 여기 왜 뺏겼어요? 지금 누가 드랍을 했나? 어? 드랍을 했네 잠깐만 잠수함 다 모아 교전하고 수송선단 습격 수송선단 습격 어? 어? 음 이렇게 알루미늄 이탈리아 연방? 이탈리아 연방 강철 이탈리아 연방이 갑자기 줄었지? 잘한다 잘한다 다 죽여라 656척의 잠수함이 요격하고 있죠? 수송선은 짜란다 짜란다 공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음 야씨 만들 거 진짜 없다 중구축 뭐가 모자른가요? 지금 보편장비가 1밀리언 있고 야포가 만 차천 지게어 차량 지원장비 음 대전차포가 좀 모자르고 중구축이 제조금 모자른가 잠시만 전시채권 음 아... 중구청 늘리고 주연장도 늘리고 너무 많이 모자른다 미국 먹으면 돼 미국에 석유도 많으니까 크롬스 몰라몰라 귀찮아 여기 멕시코에요 여기 저기 더 있네 여기 죽이고 멕시코 시대에서 저항이 거세 여기도 마찬가지고 위에 닦구요 자 해양경비대 더 만듭시다 음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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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라빰 빰빠라라 빰빰 이거 새로 만드는 거를 제일 위로 올린다 이런 기능이 없을까요 올려주는 게 너무 귀찮은데 께 다음날 일주일 날 다음날 이렇게 이게 다 점뽑기죠? 80척이나 날아갔어? 하긴 뭐 오히려 수용소는 많이 잡았는데 너무 많아 아니 마늘을 부서지면 또 만들려면 되지 뭐 어 멕시코 땄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나도 비행기 꽤 많은데 지금 여기 멕시코 연안을 지키는 사람이 없구나 아니야 그래도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땄다 멕시코 시리 멕시코 시리 멕시코 시리 에이스 조정사의 등장 탄순 탄순이 중 주력함 급습 전투함 대집중 미국도 우리한테 안 되죠 죽어야죠 고고 합시다 안녕 안녕 빠바밤빰빰 빠바밤빰 추가 보급품 408포인트 필요한 장복 멘도사 RM2 22만 22만개 이게 50%라는데 지원장비 15,000개 기타 99K 근데 나는 이거 배도 좀 줬으면 좋겠어 기타 99K 기타 99K 지난빈 5 4 5 6 감사합니다.